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소제목은요 파수 망대를 세워라 자 옆에 얘기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 뭐였죠? 시작! 세계 랩런트 대회 주제 시작! 자 HRC 주제 시작! 전동운동 이거 두 가지 주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 PPT 보면 1강, 2강, 3강 아까 읽었죠? 자 1강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미래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2강 시작! 미래살릴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3강 시작! 미래살릴 안테나.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호자의 힘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플랫폼. 두 번째 시대 재앙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눈을 가지면 파수 망대. 3강 시작! 2, 3, 7과 맞는 학업이면 반드시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서론에서 이번 주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100번 이상 감사하기. 몇 번이야? 100번 이상 감사합니다. 알겠죠? 100번 이상 뭐 한다고요? 감사.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죄와 저주 사단의 손에 묶여 재앙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 나에게 이 보금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정말 우리 랩런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소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길을 몰라서 방황했었어요. 길을 몰라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참 선지자 대신 그리소를 만나서 참된 길을 만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소께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참된 해방시켜 주셨죠. 더 이상 사단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죄양의 길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두려움? 그 내 거예요? 불안한 거? 무서운 거? 가난한 거? 내 거예요? 그 내 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내 거 아니다. 가난한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머리 안 좋아요. 그것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 속여요. 뭘 잘하죠? 사단의 주특기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뭘 잘해요? 거짓말 잘해요. 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난해. 너는 못해. 너는 공부를 못하잖아. 너는 수학을 못하잖아.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 크게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요. 요한리스 3장 발절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우리 랩런트들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다음 주 계약하는 랩런트들 있어요. 맞죠? 계약해요. 근데 계약하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아 떠나가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 힘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 뭔가 모르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 축복 누립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몰라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너무 많아요. 이 복음 한 번 못 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2, 3, 7 나라의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아 너무 불안하다. 정말 불안한 사람 본 적 없죠. 너무 불안하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막 사람들 많은데 가면 막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불안해서. 공황장애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랩던트들 따라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세상이 나가면 흔들려요. 어? 끝이 아닌데? 어? 어? 저 친구 나보다 돈 더 많은데? 공부 더 잘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복음 없으면 고통당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복음 가진 교회 전 노사님이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마다 미국에 들어가서 단기 성교를 갔었죠. 그리고 전 노사님이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 있으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실제 교회들 가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없어.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전 노사님이 그때 충격받았어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80세 이런 분들만 듬성듬성 앉아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않아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금, 토, 일 시대 와가지고 지금 교회 안 와요. 다 다른 데 가요. 근데요. 우리는 복음 가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감사해야 돼요. 진짜. 랩런트도 알겠죠? 진짜 다른 교회도 많다니까 전사님이 해외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하나교회에 만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교회 오면 불평해요. 어? 저 사람 왜 저래? 어? 교회가 왜 이래? 어? 교회가 뭐? 그거는 이 감사 모르는 사람 진짜 이 감사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도자들이죠. 복음 가진 전도자와의 만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랩런트들 서로 보면서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고 눈물도 나야 돼.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너무 살아서 함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병원을 가봤는데 진짜 큰 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 갔는데 진짜 이렇게 작은 애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막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랩런트들 지금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 맞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네 때문이야. 네가 그랬잖아. 우리 막 집중훈련할 때도 선생님 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같은 학교 달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하세요. 속지 마세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2, 3, 7 나라 다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100번 이상 오늘 감사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하죠. 두 번째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교회에 랩런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 너무 많아요. 해외에서는 주일학교 없어요. 진짜 랩런트 뭐 훈련하고 이런 교회 없어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동력자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사님 2주 동안 집중을 하면서 아 정말 이 복음 가진 선생님들 복음 가진 장로님 복음 가진 전우사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만 했어요. 100번 감사 이상 했어요. 집에 가서도 감사하고 알겠죠? 따라합니다. 불신앙 X 따라합니다. 불평 X 따라합니다. 삭제 따라합니다. 삭제 삭제하세요. 마음에 미운 것도 삭제하세요. 그거 상처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상처 이게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이 상처가 있으면 성장이 안 돼. 만약에 내가 전우사님이 고등학교 때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정신연령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자라지 않아요. 그때 받은 큰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따라합니다. 상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삭제 알겠죠. 이거 다 버리세요. 오늘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세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를 방해합니다. 뭐 돈이 없다. 뭐 공부를 못한다. 친구한테 왕따 당했다. 그거 다 버리세요. 알겠죠.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랩런트 대회에서 중요한 말씀 받았는데 자 따라합니다. 나는 플랫폼이다. 자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WRC 메시지 내가 플랫폼이에요. 그냥 내가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나에게 플랫폼을 불러주셨는데요. 왜 플랫폼이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 보좌의 힘이 내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대의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묵상운동을 하라 하셨어요.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플랫폼이고 보좌의 힘을 누리는 내가 플랫폼이에요. 내가 보좌를 누리면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이겠죠. 근데 나는 24씩 게임한다. 그러면 게임 그 친구에게는 게임을 잘해. 그럼 게임하는 사람들 다 몰리는 게임 인터넷에서 게임만 하는 그거는 게임 플랫폼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왓치타워 파수 망대죠. 파수꾼은요 뭐 하는 자냐 따라합니다. 지키는 자 지키고요 또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살리는 자 파수 망대는요 뭐냐 왓치타워는 지키고 살리는 자예요. 죽이고 내만 잘 되는 거는 아닙니다. 땡 누군가를 경쟁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파수 망대 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 파수 망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안테나 이 안테나는요 뭐냐 따라합니다. 소통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하고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장노임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평안해요. 첫 번째 평안해요. 따라합니다. 평안하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만약 2, 3, 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2, 3, 7 나라 살려요. 근데 이 힘이 없잖아요. 이 힘이 없고 맨날 사람하고만 소통해. 맨날 사람하고 소통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람하고는 소통을 잘해도 2, 3, 7 나라는 미안하지만 소통이 잘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딱 봅니다. 지난주에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오늘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기 전에 붙잡고 가야 돼요. 1번 찾아 봅시다. 1번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파수 망대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다 살릴 수 있다. 내가요 오늘 주일날 와서 메시지 은혜를 못 봤잖아요. 그럼 뭔가 모르게 짜증나요. 뭔가 모르게 일주일 동안 정리가 한 게 안 돼. 반드시 랩런트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추만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가 중요한데 이 현주서입니다. 나는요 보좌의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게 내 거예요. 당연한 거 따라합니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배우자의 배경 가진 걸 알면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뭐가 임해요. 천군 천사 동원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만 이 영의 세계 있다 하셨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는 활동하고 있고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게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보호자에서 하나님 24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예요. 이걸 모르면 세상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플랫폼의 기도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이 플랫폼의 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따라합니다. 눈 떴을 때 눈을 딱 뜨면 일단은 세수를 안 했겠죠. 눈을 딱 뜨면 침대 속에 있겠죠. 잠옷 입고 있겠죠. 눈 떠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있겠는데 그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전문사님 있어 왔어요. 자 봅시다. 여기 안에 보면 나를 축복하는 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나를 축복하는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되고 시작 나는 도자의 배경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전도운동할 남은자 랩너트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도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발란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축만 주옵소서.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랩너트들 반드시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힘을 얻고 가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공부하는 기계예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 주는 기계입니까? 그냥 수학학원 가는 사람입니까? 매일 그냥 수학학원 영화학원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학교 가방 메고 올라 메고 그냥 학교 가면 됩니까? 학교 가면 학교에서 책임져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 애를 학교에 맡긴다고 학교에서 책임져줍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아니에요. 결국에는 부모가 해야 되고 결국엔 개인이에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갖다 놔도 학교에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다. 알겠죠? 반드시 아침에 힘을 가지고 가야 돼. 알겠죠? 이 힘이 없으면 반드시 어느 날 학교 가서 문제가 딱 오면 딱 터집니다.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학교가 왜 이 학교 가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죠. 학교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주시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신다. 알겠죠? 결코 대학이 취업을 아니요. 대학 나온다 해서 취업 제대로 한다고요? 아니요. 유학 간다고 취업 제대로 한다고요? 아니요.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기도해요. 알겠죠?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축복합니다. 자 내 가슴에 손 올리세요. 우리 사실 남한테는 잘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남한테는 인사 잘하고 잘하는데 나한테는 사실 관심이 없어. 어떤 분들은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막 엉망이야. 밖에서는 잘하고 집 안에서는 와이프한테 잘 못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손 올리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나를 축복하고 알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세요. 진짜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 할 거냐면 아침마다 이거 상구상 기도 읽고 가세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상구상 기도 외운 랩런트들도 있고 보고 읽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집중훈련 때 찬양 인도 하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중원 부원 막 이런 기도 안 하고 상구상 기도 보고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상구상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시작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까지 자 무슨 빛 시작 다시 무슨 빛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잘 보세요. 우리 계약하기 전에 엄청 중요한 지금 시간이에요. 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 하나님이 창세계 1장 27절에 무슨 형상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 만들었어요. 자 우리는 싫어하는 거 만약에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거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내가 랩런트를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감정 전달될까 안 될까요 전달돼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 기가 막히게 누가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싫어하는 일만 생겨요 그리고 그리고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해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 너무 좋아해요 사무엘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전달될까 안 될까요 전달돼요 눈만 봐도 이 영혼이 안다니까요 눈만 봐도 아 이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 느껴져요 그렇듯이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느낄 수 있어요 아 근데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 아니죠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구랑 함께해요 귀신과 함께해요 귀신과 함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전보로 다녀요 아주 미국에서 잘나가는 할리우드 배우 정치인들이 무당 끼고 있어요 무당 무당 뭔지 알죠 무당 점술가 이런 사람들 끼고 있다니까요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그 인생이 근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늘 뭘로 충만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이 빛이 비춰지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요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이 빛은 넘으세요 내 영적 문제 있죠 내 상처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비치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말씀 선구 한 번 썼는데 내 인생 바뀌어요 그만큼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 적어놨잖아요 지금 실제로 따라합니다 실제다 지금 교과서 보고 공부하고 뭐 정리하고 그런 시간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파란색 글자 영역부터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만 시작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오력 따라와요 공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의 축복 올 수밖에 없어요 만남의 축복 올 수밖에 없어요 오력이 따라온다니까 영역이 있으면 따라와요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의 빛 기도하죠 그 다음에 내 보는 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느끼는 감정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나는 보금까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 지도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남을 비난해요 욕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요 그거는 지도자 될 수 있어 지도자감이 아닙니다 근데 지도자는 뭐냐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 그래서요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까지도 누가 주장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요 랩런트들 각인된 게 막 나와요 저 잘 못해요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 랩런트들이 뭐 하다가 이게 실수를 했는데 뭘 하냐면 망했어요 갑자기 1학년짜리가 망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망했다고 따라합니다 망한 거 아니에요 망했어요 이거 다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복은 가진 지도자다 진짜 기억해야 돼 진짜 알겠죠 그래서 상구상 기도와 나를 축복하는 기도를 언제 하라고요 언제 하라고 눈 떴을 때 하라고 알겠죠 눈 떴을 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넘어갑시다 이걸로 합시다 시작 파스꾼의 기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둡니다 이거 나중에 반별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꿔요 자 쉽게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수학학원 갑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잠아요 하나님 붙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붙이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237의 응답의 자리에요 여러분들 작은 거 내가 지금 하는 수학공부 내가 하는 집안일 내가 하는 내 방 청소가 작은 거잖아 작은 거에요 작은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봅시다 친구하고 노는 거 작은 거에요 작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처럼 하는 큰일이가 예은아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 이 자리가 따라합니다 237이다 자 옆에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크게 나가셔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옆에 있는 랩런트 한 명이 237이에요 따라합니다 네가 나의 237이야 237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이 237의 의미를 두세요 의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두세요 그래서 요아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요아께서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신다 얘기하셨죠 자 현장을 축복합니다 현장을 축복하는 기도 시작 지금 이 시간 그리소 이름으로 땡땡이를 축복합니다 누구 할까요 땡땡이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할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을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237 나라 살릴 랩런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방송 성교를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237 나라의 미디어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 보이지 않아요 전사님 이번 주에 그리소 이름으로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짜증나지 않아요 막 보기 싫지가 않아 감사해요 전화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전화하는데도 전화 끊고도 전사님이 하나님 이 사람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밉지가 않아요 따라합니다 그리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3번은요 3번은 안 적혀있을 거예요 3번 안 적혀있는데 3번은 뭐냐 따라합니다 안테나에 그리소께 집중 밤에는요 그리소께 집중하는 시간 가집니다 왜냐 밤은요 따라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외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근데요 이 시간에 따라합니다 말씀 확인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쓴 거를 봅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씀 쓴 거 메모해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2주 동안 집중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거 적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밤에는 혼자서 말씀을 보고 강단의 말씀 제목도 한번 보고 WRC 메시지도 보고 요거 기도도 해보고 합니다 전도학도 듣고 그러면서 메모해놔요 근데 이게 다 응답돼요 왜냐 언양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는데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무한대의 묵상운동 그래서 이번에 우리 2주 동안 하면서 딱 배에 손 올리고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잠이 올 만큼 너무 좋았는데 따라합니다 무한대의 묵상호흡 이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뇌는 이게 딱 바뀔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이 뇌가 바뀔 수 있는 시기 큰 정신문제가 오면 바뀔 수 있는 나이가 딱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냐 30대 전이에요 30대 전에는 바꿀 수 있어요 뇌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뇌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시고 나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성장하고 바뀌고 보고 듣는 걸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2, 3, 7을 가는 미래의 그림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한 아이한테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천의 국제학교 제주도의 국제학교 미국의 국제학교 거기 보내려고 줄 섰습니다 줄 섰어 왜 그러냐 지금 들어가는 게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따라합니다 복음을 심고 알겠죠 복음을 심어야 돼요 자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언젠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2, 3, 7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복음 가진 지도자로 남을 살리고 남을 세우는 그 일에 스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 2, 3, 7 나라가 살게 하옵소서 경쟁자가 없는 제 창조에 도전하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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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